뒷다리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위이기 때 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긴 것을 갑자기 발견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심지어는 앞다. 리에도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는 증상이 다리에 나타나기 시작하느나?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를 해결하는 천연요법 3가지로 질환을 이겨 내고 잊어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바쁜 날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정맥류란 무엇일까? 정맥류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요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질환은 대개 붉거나 푸른색의 혈관이 확 장든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정맥류는 매우 작은 부위에서부터 큰 부위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는 그 모양으로 인해 거미 혈관으로도 불린다. 이 질환은 대부분 다리 및 종아리 옆에 나타나며 가끔씩 얼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으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혈관이 넣어 무 크거나 많으면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맥류의 발병 여부는 유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절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과체중 및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은 비만 경구피입약 복용 혈전을 겪은 이력 너무 딱 붙는 옷을 입음 혈액순환 문제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이미 하지정맥류에 사용할 천연요법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한 것이다. 만약을 위해 몇 가지 권장사항을 소개한다. 하지정맥류를 해결하는 천연요법 1.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저강도 운동을 하자. 쉬운 운동으로 다리의 적절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은 간간이 보이는 멍을 포함해 하지정맥류를 해결하는 천연요법 중 가장 간단하고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다.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해보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 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하자. 아침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오후에 다시 한번 산책시킨다. 매일 25분간 실내 운동용 자전거를 타자. 걸어서 해야 하는 집안일을 하자. 아침과 밤에 계단을 오르내리자. 이러한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뿐만 아니가 오랜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 압박 스타킹을 신자. 하지정맥류를 해결하는 천연요법 중 두 번째 방법은 정맥류가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용하기에 완벽하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의 자연적인 모양을 유지하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대형마트에 가면 압박의 강도에 맞게 스타킹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사이즈 선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자. 낮은 압박. 압박이 강하지 않은 스타킹은 정맥류가 거의 없고 매우 작을 때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다. 이 스타킹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 다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제품을 찾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중간 압박. 정맥류가 크지는 않지만 선처럼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중간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거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 최소 6시간 이상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높은 압박. 압박이 센. 스타킹은 눈에 잘 띄는 정맥류와 간간이 보이는 멍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가능. 한 오랫동안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어 보자. 특히 압박이 센 스타킹을 착용하는 경우 처음 며칠간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원한다면 초반에는 몇 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매주 착용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자. 이 스타킹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스타킹처럼 똑같이 빨래를 할 수 있다. 비누로 손 빨래를 하자. 일반적인 스타킹보다 살짝 더 비싸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안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스타킹을 구매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얻고 싶다면 랩으로 다리를 감싸보자. 이 방법은 편하거나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스타킹보다 저렴하다. 3. 가끔씩 다리를 들어올리자 다리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몇 분 반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이다. 다리를 들어올리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해보자. 침대에 누워벽이나 베개 2개에서 3개 위에 다리를 올리자. 안라기자에 기대어 누운 뒤 살거리에 다리를 올리자. 바닥에 앉아 의자에 발을 올리자. 최대 20분간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다리를 내리자. 다리를 내리면 피가 다리로 순환하여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자세를 취하고 잠을 자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 최소 하루에 1번씩의 운동을 반복하자. 만약 하지정맥류가 크다면 하루에 3회씩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000년 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방법들은 실천에 옮기면 다리는 문제없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